우리 나 처음 만난 그때도 다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으로 살아있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어디야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와 내게 주시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전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와 내게 주시로 너에게 영원한 사랑 전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할 수 있다 찬양합니다 박사칭이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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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이라 할수이네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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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운명 안isto 아님 나를 바라고싶은 운명 준다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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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니 사랑니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나의 능력 좋아하나니 숫자가를 하시네 숫자가를 지라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죽 이색마미 이색마미 능력이라 하시네 이색마미 이색마미 능력이라 하시네 찬송도 하고 싶은데 저도 어제 분에서 잠을 못 잤는데 우리 오늘은 정말 기도 많이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또 하겠지만 저도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어제 다들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요 200년 전에 그 천주교 때 볼 때도 그렇게 순교자가 많았고 100년 전에 대원군때도 그랬고 일시식회 때도 엄청난 순교자가 유교 때는 말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 필요해서 우리 순교사가 엄청 많이 나간 이 나라 하나님 절대 그냥 이대로 많이 안 두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잠가 지은 것 같애도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 정말 붙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더 사랑해 달라고 우리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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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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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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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영원한 주의 아래 여호와 여호와 사랑해요 영원한 주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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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